작년에도 예선에서 1등하고 본선가서도 그렇게 우승까지 하게 됐는데 올해도 지금 예선에서 1등 했으니까 2차, 3차까지 다 우승하고 본선에서도 디펜딩 챔피언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저도 그렇고 다들 많이 지쳤는데 중요할 때 다들 하나씩 자기 할 거 열심히 수비 한 발 더 움직여주고 리바운드도 열심히 해줘서 다들 같이 해서 편하게 경기할 수 있었어요. 다들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서로 서로 믿고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열심히 재밌게 즐겁게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.